천안안산 상생협력센터는 지역발전과 공동생활권 내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상생협력센터,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갖추고 개관했는데요. 개관 100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안산 상생협력센터는 개관 한 달여 만에 5만여 명이 넘는 이용자가 방문할 만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시청 봉서울에서 열린 개관 100일 기념음악회는 구본영시장, 각계각층 인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안산 시립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매키스 오페라의 뻔뻔한 클래식 공연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번 개관 100일 기념음악회를 통해 천안과 아산의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는데요. 천안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지자체 간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